이츠이의 쇼케이스잖아요 입이 안맞아 이 친구들 우선 인사 먼저 가시죠 둘 셋 얼리나스 안녕하세요 이츠입니다 저희가 요즘 개인기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유나가 앞머리 자르고 눈이 크잖아요 그걸 보여드린다고 연습을 하도록 여러분 노래 불러주셔야 돼요? 무효하다 이거 뭔지 빠밤 빠밤 바밤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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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밤, 빠밤 바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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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밤 바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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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바 빠밤 바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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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언니들이 너무 하다 리über 여러분 개인기를 개발해 주는 거예요 아유, 좀 모르려고 해요 이거는 두 쪽만 한번에 움직일 수 있는게 아니에요 한 쪽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제 두쪽 다 움직일 수 있어 유진언니 내 방송 이렇게 망칠꺼야? 경찰촌 쇠창살 아유 자 유나 시작 너도 바로 세번 해 내가 아나운서 부모이잖아요 근데 경찰촌 쇠창살 유나는 바로 세번으로 가겠습니다 경찰촌 쇠창살 입니다 경찰촌 쇠창살 다음 멤버로 가보시죠 여러분 저희가 주제를 너무 잊어버렸는데 사실 왜 켰냐 사실 우리가 쇼케이스 그건 맞는데 쇼케이스를 했잖아요 그거를 좀 다 믿지들이랑 한번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킨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꺼를 보는 리액션 영상을 한번 보여주는거죠 갑니다 와 우리 유나 예쁜데 라운드 앞머리 잘랐어요 와 유나 너무 좋아 그럼 누가 한번 할래 빨리 유나가 보여준대요 언니 원래 언니 원래 제스처 뭐야 똑같이 따라해 좀 손가락질 하는거지 진짜 아무도 너무 건드리게 탈락 아 기준이 좀 깜빡하네요 내 스타일로 너 스타일로? 그랬지 알았어? 내가 해 뒤에 힙 꼭 들어갔어요 유나가 유나의 발성이 있어요 공기만 소리만 정말 내가 해 와 와 와 와 와 이거는 저희가 얘기를 안 듣고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신유진 양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나와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워너비 어제 라이브 리액션 비디오를 여러분께서 시청하셨고요 근데 아 이거 한번 보여주고 인사 한번 한번씩 오케이 혹시 어제 어디 있었니? 혹시? 혹시 어디 있었니? 같이 있었단 거 아니고 혹시 하나 셋 넷 이제 워너비 넷